오늘은 정론일침 여섯 곡지와 고성국 칼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배소현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구속영장이 개각됐어요 좌파들이 늘 언제든지 감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워낙 지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들이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감옥 보낸 다음에 가장 먼저 권력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뭘 해도 결국 막판에는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해도 압수수색영장을 해도 결국 판사들이 한다 또 기소돼서 재판에 들어가도 결국 판사들이 감옥에 넣을지 집행유예로 풀어줄지 무죄, 유죄를 결국은 판사들이 결정한다 봐라 대통령 탄핵도 결국은 판사들, 헌법재판관들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아주 투천합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사실 평생 법 없이도 살 분들이에요 어디 경찰서 한 번 간 일도 없이 평생 그렇게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자유파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파 국민들에게는 감옥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장에 선다는 일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경찰서에 간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좌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좌파들이 처음에 좌파 운동을 시작할 때 그야말로 세뇌시키듯이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투쟁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히면 감옥 간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 자들은 경찰에 잡히면 경찰에 가서 어떻게 투쟁해라 또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재판장에 서게 되면 재판장에서는 어떻게 투쟁해라 그다음에 재판 끝나고 교도소에 갈 경우에는 교도소 안에서는 또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지 이걸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뇌합니다 그 정도로 사법 권력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좌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자들이 정권 잡자마자 그렇게 집요하게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김문재인이가 가장 먼저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이 자가 정말 철판을 깔고 좌파들의 이 미션 사법부를 장악하라 이 미션을 지난 5년, 6년 가까이 아주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미션에 의해서 사법부 곳곳에서 철저하게 좌파 교육을 받은 자들 혁명운동에 투신했던 자들이 판사복으로 갈아입고 곳곳에서 좌파 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황정수라는 자도 바로 그런 좌파 활동가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 자의 판결 하나로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 패닉상태에 빠져서 제대로 출구도 찾지 못하고 호동되게 됐습니다 특히 인신의 구속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영장 전담 판사들입니다 이 영장 전담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이 때도 아직도 조국이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이런 게 다 영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영장 전담 판사를 김명수가 자기 똘마니들, 꼬봉들로 잔뜩 심어놨어요 배서연이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도 그런 좌파 판사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사 개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김명수의 좌파 똘마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좌파들은 아직 총을 놓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에 져서 대통령 권력을 일시 빼앗겼을 뿐이다 우리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지금 좌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비중 있게 다룰 교육부 국정교과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지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좌파들은 아직 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겨누는 총을 좌파들은 아직 놓지 않았어요 어쩌다 재수없게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대통령 빼앗겼을 뿐이다 저거 곧 되찾아오면 된다 뭐 박근혜도 우리가 끌어내렸는데 윤석열이 정도야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 얼마나 저 취약하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20%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아직도 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우리가 틈만 보이면 공격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경각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롱일침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배소연 불구속 기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산당을 수국 꼴통으로 만든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가 죽었습니다 고르바초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만 지금 푸틴이 장악한 러시아에서는 소련을 망하게 한 사람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20세기 최후의 거인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고르바초프로 인해서 늘 진보라는 자랑스러운 명예스러운 자리를 차지했던 공산당이 수국 꼴통 세력으로 전락했던 겁니다 그 과정을 잠시라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래서 교육부 장관을 전투력 갖춘 자유우파가 해야 한다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가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과서는 나라의 정통성을 우리 후세 세대들한테 가르치는 역사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좌파들은 대통령은 빼앗겼을지 몰라도 우리의 좌파 진지는 건재하다 우리는 아직도 총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을 제대로 응대해서 좌파 진지들을 하나하나 색출하고 분쇄해야 될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고 그 교육부 장관에는 전투력을 갖춘 자유우파 활동가가 임명돼야 한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박순애가 뭡니까 지금 결국 장관 부재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좌파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투력 강하고 전투력 강하고 담대한 그래 좋다 나 감옥 갈 가고 돼 있다 내가 하고 좌파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교육부 장관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한동훈 탄핵 한동훈 스타 만들기가 될 것이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좌파들 아래서도 한동훈 탄핵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야 그거 잘못하면 한동훈이가 제2의 윤석열 되는 거야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인적 쇄신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인적 쇄신 이게 늘공도 예외가 아니다 주로 정치권에서 들어간 오공들 대상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진행되고 있어서 늘공도는 한쪽 편에 비껴서서 강건도 불보듯이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 대통령실 쇄신과 관련해서 제시한 조건은 두 개다 첫째는 능력이 있을 것 둘째는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 그런데 대통령실에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민 소통 능력과 대의회 교섭 능력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어공이라 해서 능력이 없고 늘공이라 해서 능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 늘공들 중에도 부처에서 파견된 늘공들 중에도 보신주의 출세주의에 물든 자들이 있다 쏟아내야 될 자들이 있다 어공들 중에도 바로 이런 대국민 소통 능력과 대정치권 교섭 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어공들이 있다 옥과 석을 가려내는 것은 어공에게도 필요하고 늘공에게도 필요하다 제가 어제 그런 취지의 논평을 했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그대로 오늘 대통령실 쇄신에서 늘공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기사로 표현됐습니다 그 점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아시아투데이 사설도 마지막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격요법이 중요합니다 충격 뭘 해도 뭘 해도 국민을 놀랄게 할 정도의 어떤 사고를 치지 않으면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고성구 칼럼은 국가경영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입니다 국가경영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김무성이가 평통수석 부의장에서 내정됐다가 철회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새 평통수석 부의장으로 TK 지역의 신망이 높은 김관영 도지사 전 도지사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경영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제가 오늘 고성구 칼럼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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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